한 걸음 closer 내 맘 I'm closer to you I'm closer to you I search the universe 널 다시 찾을 때까지 놓지 않을 거야 내 티끌 같은 기억도 계절에 새겨진 우리의 추억은 다시 몇 번이고 돌아와 널 부를 테니까 이상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바랍니다 girl You're my heart shake'a shake'a 멈추기 싫어 You're my heart shake'a shake'a Yeah Love처럼 안 기다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I search the universe 널 다시 찾을 때까지 놓지 않을 거야 티끌 같은 기억도 계절에 새겨진 우리의 추억은 다시 이상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바랍니다 girl You're my heart shake'a shake'a 멈추기 싫어 You're my heart shake'a shake'a 널 깨끗처럼 안 기다려 비쌓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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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지민 그런 달구 축하합니다. 이피리트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빨리 오세요. 축하합니다. 이피리트 축하해요. 축하해요.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ABT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일단 이중혁 대표님, 영준이 형, 지영 누나 비롯해서 올림 축하합니다. 네, 인피리트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일단 올림 엔터테인먼트 인피니트 축하드립니다. 네, 인피니트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9년간 인피니트 텔미 축하드립니다. 네, 인피니트 축하드립니다. 네, 인피니트 축하드립니다. 네, 인피니트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희가 16개월만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오마이걸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토스트 최일스의 친구 오마이걸 소감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오마이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해요. 오, 어머, 어머. 자, 소감 한 마디씩 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번째. 출발합니다. 오마이걸 소감 부탁드릴게요. 소감 부탁드려요. 제이비데이 축하드립니다 수고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미 축하드립니다 선미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번 남겨 드릴게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선미의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말씀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자 받으시고 자 받으시고 자 소감 한마디 쭉 들어갈거에요 소감 한마디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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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